엄마, 이거 움직여줬다. 이제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에구, 쏘리. 에구, 쏘리. 에구, 쏘리. 에구, 쏘리. 엄마, 언니 없는데? 엄마, 김치. 사은아, 어딨니? 뭐해? 에구, 쏘리. κι 1997년 9일 rappresent기. 운동해? 응? 안녕 같아. 안녕 같아. 이름이야? 하은이. 하은? 이름은 하은? 하은이. 하은. 아이씨. 6! I'm fine! I'm 6!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6! 6! 6! What are you doing? 물놀이 물놀이? 콩순이 머리 감겨줘? 미미! 얘는 미미야? 전 콩순이예요. 콩순이예요? 엄마 미미는 머리 감기 때마다 자꾸 빠져. 그래? 탈모가 있나? 옷도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섹시하다. 머리 예쁘게 감아서 보여줄게. 응, 알았어. 오, 이마가 훌딱 까졌네. 아, 근데 얘는 피부가 좋아. 피부가 좋아? 응. 오, 이렇게 될 수 있어. 오, 찌브됐네. 이거는 주스인데 주스를 마시면 방구가 돼. 오줌 아니고? 응, 응. 아니, 오줌. 왜? 일어나. 나도 좀 하게. 응. 시원하다. 나 옆에 할게. 이거 봐봐. 엄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오우, 오우. 왜? 거품이 나오네. 응. 콩순이 지금 무역 시키는 거 맞지? 네. 아, 이것도 쉽게 하세요. 어, 무역 시키는 거 맞지? 어, 왜? 고문하는 거 아니지? 엄마. 얘 미미라고 그랬나? 응. 미미, 미미 커피 마시고 있어. 아기인데. 어, 진짜 커피 마시고 있어? 얘 이마야. 콩순이 이마야. 콩순이 이마야. 엄마, 엄마. 아메리카노. 엄마, 얘 콩순이 이마야. 콩순이? 엄마. 어, 콩순이. 머리 많이 빠졌다. 엄마. 엄마. 엄마, 얘는 발가락이 있어. 근데 얘 쭉 벌린. 오우. 다리가 쫙쫙 벌려지네. 달려 했나봐. 얜 못해. 콩순이는 못해? 응, 콩순이는 이렇게 돼. 어, 그래? 이건 뿌려져. 뿌려져 이거. 어, 다리 이렇게 쫙쫙 벌리면. 뿌려져요. 뿌려져. 너 고문하는 거 아니지? 응. 발레. 발레하면서 머리 감아. 어, 발레하면서 머리 감아? 야. 기술이 좋다. 내가 발레할 수 있어. 와우. 내가 다른 발레도 할 수 있어. 콩순이 머리 뭐냐. 콩순이 머리 뭐야 이거. 지나졌어요. 이거 머리 해파리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고사리가 붙었네. 다 안 해봤어. 이거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이야? 이렇게 발레도 할 수 있어. 오우. 콩순이는 이렇게 발레 할 수 있어. 이렇게 발레하는 거 맞아, 콩순이? 네. 엄마! 엄마! 이렇게 발레도 할 수 있어. 어, 뒤로? 나도 할 수 있어. 요가하는 거 같다, 야. 나도 뒤로 할 수 있어, 엄마. 응. 콩순이 대단하죠? 콩순이 대단하네. 콩순이 머리 많이 빠졌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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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발레하면서 머리를 감아. 발레하면서? 어, 근데 짬지고고요. 어, 그래? 짬지고고요? 어, 그래? 짬지고고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엄마! 얘 엄청 용감한 발레 할 수 있어. 이거 봐. 머리 찍었어요, 머리. 머리? 어, 머리가 그냥... 콩순이 머리가 여기 휘딱 까졌네, 얘가. 이렇게도 잘 수 있고. 오우. 이렇게도 앉을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왔다.